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금도 상금인데 입수하고 설거지하는 그 처참함이 저의 야식내기의 음식은 쏘야입니다. 지금 소세지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저기 승민이 형이 보이네요. 나 망했어. 나 망했어. 없어요?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너 지금 나한테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나둘씩 하나만 깔까? 지금 문호랑 저랑 메뉴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쏘야! 아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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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쏘야 아니야 쏘야 아니야 아 놀리라 샀어? 너 골랐어? 뭐 골라? 오이랑 계란 우이랑 계란란란란란란란라 сол американ Chrisa 갤 issued 글라이너 테스트 할 때 종이를 하나 껴놔야겠다 끊고 자, 개성분들 스트레칭 하세요! 자, 이제 스트레칭을 시작하니까 우와 이제 부터 면을 넣어줘요 수박을 만들어볼까? 수박을 만두 few 준비 시작 수박을 만두 수박을 만두 수박을 만두 수박을 만두 준비 시작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화 like this 물이 준가요? 물이 안 끓였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요. 이 소세지 운명철에 입수하실 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 등굴을 못 하는 차가load! 오오오! 거짓말 pizza! 와.. 괜찮아요? 광고를 못 하는 차가 haunted. 너무 깜짝아. 약간 비주얼이 조금 약간 살아있지 않을까? 우와 이거 너무 이쁜데? 됐습니다 살아야 돼요 완성 원래 소떡소떡을 하려고 했는데 떡이 없어서 이 요리의 이름은 이 새끼 꼬치크랭이네 이 새끼 꼬치크랭 메뉴가 이름은 뭔가? 네 이 음식의 이름은 쏘야 쏘야 갈 쏘야 고지자 소도 잘할 쏘야 입니다 살려고 했어 살려고 했어 ㅋㅋㅋㅋㅋ 응 오래주셔요 어 뒤집게도 참 어 이거 한 번 더 두개 닭갈비씨 슈치 비빔국수 세트 음 양념도 한건가요? 네 제가 양념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비법 소스입니다 이거 좀 다른 맛을 쏘야 하네요 음 음 음이 올라가서 그게 났다 이거 못 먹은게 너무 아쉽다 아 진짜 와 극찬이다 야 자 이제 물에 빠질 묵장으로 아 지금 심정은요? 지금 심정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형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 개졸린데 찍지 마세요 ㅋㅋㅋㅋㅋ 아 차가워 아 아 아 큰일 났습니다 4등 1등 2등이 약간 헷갈리는 상황이야 3등은 그냥 갈까요? 3등 출부터 가도 돼요? 누군지 알아요 3등 누군지 알아요 저요 1 1 2 2 좀만 닥쳐주세요 제가 늦게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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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빨리 밀어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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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1등 씨 드세요 뭐네요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